클래식계의 유명 테너 손태진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손 씨는 최대 25억 원을 들여 부모님께 고급 펜트하우스를 선물하며 깊은 사랑과 효심을 드러냈다. 이 선물은 단순히 귀중한 자산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손태진의 감사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펜트하우스는 최고의 편의 시설, 훌륭한 위치,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엄선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세부사항은 부모님이 최적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아들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은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왔다. 그가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희생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재능을 키워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경력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개발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큰 격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손태진 씨는 이 선물을 통해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가 오늘의 성공이 가족의 지지와 사랑 덕분임을 확인하면서 효도와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다. 펜트하우스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선호도와 요구사항에 맞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세련된 장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구석구석은 최적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손태진의 행동은 강한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 선물을 통해 개인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성공과 가족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손태진의 이야기와 이 특별한 선물은 효도와 부모에 대한 존경의 예의입니다. 이는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 우리가 인생에서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견고한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이 고귀한 행위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할 수 있도록 영감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